근데 제품 새로 나왔네요 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마스크팩이거든요 밀착력이 이제 끝내주는 건데 이거 하고 라면도 먹고 청소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 좀 빠르게 또 표현할 수 있는 뭐 쌍박한 거 뭐 없을까요? 미친 차가 거짓점프 합니다. 뭐지지 않고요? 예 그만큼 밀착력이 편할 수 있는 게 이것만큼 정보가 되겠어요 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